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의 F717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피에노 E6에요. 사실 저번에 보여드렸던 H5랑, 저번에라고 하긴 너무 오래됐나? 여하튼 그 H5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기능이 소소하게 더 좋아졌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걔도 되게 이뻤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쁜게 거의 8알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일단은 피에노, 이 베어플레이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어느정도 합니다. 얘는 정가가 399,000원이에요. 포장을 열기 전에 앞에 중요한 사항들이 적혀있죠. 리치 사운드, 시큐어 피트, 그리고 5 Hours of Battery Life, 5시간 배터리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4.2고요. AAC 코덱을 지원하고요. 음, 포장이 이뻐. 포장이 이뻐요. 색은 샌드, 블랙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다크 플럼입니다. 흔히들 많이 보시는 그런 완전 무선 이어폰들 요즘 유행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걸고서는 안 쓸 때는 자석으로 착 붙이는 그런 스타일의 이어폰이에요. 저는 요런 것도 한동안 되게 오래 썼었는데, 이런 게 캐링 케이스에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되고, 그냥 항상 목에 걸고 있을 수 있어가지고, 요런 게 더 편리한 라이프스타일도 충분히 있죠. 요쪽에는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여기 실리콘 이어팁이 두 쌍이, 아니다. 세 쌍이 들어가 있고요. 날개가 없는, 그냥 똥글뱅이 모양도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 쌍이 들어가 있고, 비상은 다르네. 컴플라이 폼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플라이 폼팁도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 클립, 케이블을 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파우치까지 있고요. 파우치도, 파우치 되게 괜찮네요. 파우치가 들어있고, 빠른 시작 가이드, 퀵 스타트 가이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거기까지 구성품이고, 포장을 뜯으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충전해서 5시간, 최대 5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아까 충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버튼은 요렇게 생겼고, 요것도 예전 거랑 달라졌죠.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를 여기서 바로 호출할 수도 있고, 요렇게,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있고요. 반대쪽에는 충전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다른 거보다 이번에는 유닛 착용감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음, 아 확실히 낫다. 그 H5 같은 경우는, H5도 충분히 좋긴 했는데, H5는 뭔가 꽉 잡아주는 느낌은 좀 덜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꽉 잡아주고 딱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페어링을 해보자. 오, 여기 LED도 나와요. 여기 파란색 LED도 페어링 모드라고 나오고요. 폰과 페어링을 진행을 했고, 이게 앱이 또 있어요. 페어플레이 6 눌러주고, 오, 색깔을, 오, 색깔 선택한 거에 따라서 UI 색깔이 그거에 맞게 바뀌네요. 플럼, 선택을 하고, 근데 이게 한국어는 안 되는구나. 그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여기서 소리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소리를 갖다가 따뜻하게, 뭐 익사이팅하게, 릴렉싱하게, 안정되게, 아니면 밝게 요렇게. 기분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요거가 싫으면은 여기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도 있어요. 톤근용, 맑은 소리, 운동용, 그리고 팟캐스트. 이거는 좀 더 목소리, 보컬에 가까운 고런 톤이겠죠. 요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설정을 맞춰준다. 심지어 애플워치용 앱도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내 이어폰을 누르고, 여기에 톤터치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미리 프리셋 정해놓은 걸 눌러서 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바꿀 수 있고, 이어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바로 표시가 되죠. 물론 요거는 아이폰의 배터리 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구요. 근데 다른 거보다 이어폰이니까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오, 저는 딱 요정도가 마음에 드네요. 웜에서 딱 요정도 해놓은 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소리가 되게, 되게 선명하다. 신기하네? 제가 이런 분야 전문가는 아니긴 한데, 오, 이거 소리는 되게 이퀄라이저 설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되게 맑고 선명하고, 되게 청량감 있는 소리가 나네요. 음, 소리 괜찮네요. 뭐, 이 가격하면 당연히 괜찮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쓰다가 충전을 해야되면은 들으면서 충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요자리에다가 꽂아만 주면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충전중일 때는 또 여기에 LED가 반짝반짝 하네요. 아, 그리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음악 듣고 있다가 안 쓸 때는, 요렇게 그냥, 똑! 하면은 자석으로 쏙 붙고, 자동으로 음악은 멈춰요. 여기까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베어플레이 E6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요거 참 이쁘고, 멋지고, 세련돼 보이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 분 모셔서 저희가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플럼이죠? 네, 요건 보셨으니까 블랙 써보시라고, 블랙을 한 분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 참고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구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